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현실이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전공이 600여 명을 포함해 병원을 떠나는 전국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응급 환자들의 진료와 수술 일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첫 소식, 먼저 혼란의 의료 현장에 정광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다면 응급실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각혈을 했는데 사실 이게 두 다리로 서 있고 중증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한 2시간 정도 기다려보고 갈 생각인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이름이 불리면 그대로 끝. 화장실도 못 가고 기다립니다. 6개월 후에 보자고 했는데 갑자기 또 아파지면 응급실로 가라고 또 아팠어요 어제 저녁에. 온 거니까 기다렸다 가야겠죠.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선 이미 인턴과 레지던트 등 600여 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고 서울대, 삼성서울,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전공의들 역시 근무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병원들은 수술을 줄이거나 연기하면서 긴급한 환자 위주로 조정에 나섰습니다. 난소암과 목디스크, 제왕절개 등 환자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수술들이 연기되면서 대비책을 마련해놨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하여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자들이 겪게 되는 불편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된 가운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법 위반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선 체포영장을, 주동자는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